İntro 머리 굴리는 소리 연하게 좀 해봐 다 티가 나 티가 자 뭐가 그리져나 지금 웃음이 나와 짜증나게 내가 뭐랬다고 네 머리 다리 팔을 달려보기 도둑만은 잡아 저같지 마 쥐 잡듯이 잡아주지 난 what you what you wanna do right now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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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분은 진짜 아까부터 열심히 박수 쳐주고 있어 우리 왼쪽 분은 쳐야 할 것 같은데?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 그냥 아주 그냥 박수 치는 사람을 골라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 예쁜 데를 가까이서 보고 싶으시면 박수를 엄청 크게 해주신대요 올렸어 올렸어 좋았다 좋았다 너를 강렬히 원하고 계셔 그렇게 천천히 다가가지 말라고 어디까지 가요 언니 나세씨하고 한 번 더 보고 갈까? 나세씨하고 한 번 더 보고 갈까? 응 응 응 응 응 응 자 여기까지 아닌데 응 아니 그가